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2년을 맺은 게 그럼 꽤 오래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005년 이렇게 6년 이렇게 2년을 맺었습니다. 그럼 얼추 한 15년에서 한 17, 8년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현장의 선거라든지 투표가 돌아가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정치판의 지역의 정치의 움직임이라든지 중앙당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각이 있으시겠네요. 네. 상임정부기원도 투표로서 두 번 됐고 1등으로 두 번 됐고 또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래서 김해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치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하기 전에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직도나 이런 걸 쭉 한번 살펴보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중앙위원회 산하에 기구가 좀 여러 개 있죠. 6개단 저희들이 지도위원단 6개단 26개 분과위원회. 그리고 두 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 당 내의 최고의 조직이라 하겠습니다. 최고 조직. 국민의힘의 의장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이고 수석부의장은 삼선의 김상훈 의원이고 총괄본부장 윤한홍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에 또는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수할 수 있는 상당한 그런 조직이네요. 사실상 국회의원 빠찌만 못 달았다 뿐이지 그 빠찌를 달 수 있는 영향력이 해마다 중앙위원회에서 5, 6명의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5, 6명이나? 네. 매번 선거 때마다 5, 6명이 중앙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뜻이 있는 분들은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입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외부 시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 4.15 총선 그리고 또 3.9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선거 공정성 구체적으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도 있고 참 때로는 한심함도 있고 또는 한탄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교차가 되거든요. 그런데 김혜진 회장님은 지금 당에서 진행되는 그런 걸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요 이 우리 당은요 썩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성명서를 내고 오늘 이렇게 그 썩은 우리 당 썩은 얘기를 좀 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이익은 없겠습니까 썩은 이야기를 하시면 내부고발인데 저는 불이익을 우리 당 전당대회 가처분 신청까지 내갖고 2011년도에 제가 이겼습니다. 당을 혼자서 상대로 해서. 그래서 제가 본안 소송은 안 하고 제가 소위 조금 봐주갖고 전당대회가 그때 홍준표 의원이 당대회가 됐습니다. 2011년도에. 홍준표 의원이 그 당시 2011년도에 당대표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 하다가 박근혜의 비대위원이 됐습니다. 체제가 됐죠. 체제가 되고 그 다음 또 한 번 때 홍준표 씨가 당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치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죠. 박근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하고 이제 대통령이 됐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말씀들을 보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20년 정도 당하고 인연을 가지고 또 중앙위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했으면 대부분 당권을 장악하신 분이라 유력 그런 국민의힘 출신의 정치인들하고는 다 어떤 친분관계라든지 안면이 다 있겠네요. 여러 차례 만나시고. 옛날 사람들하고는 다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3월 28일 날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 그런 이름으로 성명서를 당 지도부에 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전후 사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많은 부정투표를 했는데 당에서도 말이 한 마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래가 안 된다. 우리라도 이 부정투표를 규명하는 걸 당에다 촉구를 하자 해서 비상소집을 해서 그래서 우리 지도위원단들이 어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성명서를 내자고. 지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은 대개 한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0명 정도 되시고. 그러면 이제 그 성명서 내용을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테니까 제가 그 성명서 내용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성명서 제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소상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저희들에게 희망적이고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께서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 회장으로 계시는 김혜진 님이 직접 공병호 TV에 출연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제 역할을 못하는지 김혜진 회장이 말씀을 빌리면 썩은 부분을 내가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3월 28일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전달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15 총선과 3구 대선에서 나타난 부정선거의 증거에 대하여 당 지도부는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엄정한 중립과 공정한 관리자의 자세를 견제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15일 총선과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드러난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하여 국민들은 공정선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 부정선거의 민낯에 대해서 극도의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성명서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 명의로 3월 28일 당 지도부에 전달된 내용이고 이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현재 김혜진 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계속 제가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음을 믿고 열심히 선거에 참여한 국민들은 선거개표 도중에 중간중간 들려오는 부정선거의 소식을 듣고 분노와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0.73%의 자유로 승리하여 좌파로부터 나라를 구했다고 일단 안도는 하였지만 만약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그 이상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하야 할 것입니다. 만약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새로이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5년간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을 얻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 명의로 발생된 그런 성명서는 다시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선거가 부정한 방법으로 치러지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써 공산사회주의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4.15 총선과 3.9 대선의 모든 과정을 관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음과 동시에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꼭 밝혀야 합니다. 둘째, 4.15 총선과 3.9 대선에 드러난 부정선거의 증거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4.15 총선과 3.9 대선에서 드러난 부정선거 행위와 관련된 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4.15 총선과 3.9 대선에 드러난 부정선거에 대하여 국민의힘 내 당대표 및 국회의원과 위원들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진솔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4.15 총선과 3.9 대선 부정선거 조사 TF팀을 구성하고 계류 중인 선거재판에 재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국민의힘의 중앙위원회 산하의 지도위원단 60명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만들어서 지난 3월 28일 날 발표하고 그 성명서를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에 전달해서 현재 입장 표면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김해진 회장님, 이 내용이 제가 읽어드린 것이 정확한 거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특별한 반응이 있었습니까? 아무한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전달된 곳은 당 지도부 사무처에 전달한 거죠?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비대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직간접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자, 이제 김해진 회장님, 이게 이제 모반죄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헌법이. 네. 선거를 한 번 훔친 게 아니고 여러 번 훔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가 증거물들이 산더미처럼 지금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관련된 분들에게 모두 다 정확하게 전달된 걸로 제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들은 지금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개인 기분이라기보다는 우리 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썩을 대로 썩어서 당대표부터 싹 갈아치우지 않으면 우리 당은 절대로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정당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분을 떠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강용석 의원 전 의원 복당이 불허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호불호는 뚜렷하게 나누지겠지만 그래도 기회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웃기고 불허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막말로 궤도 들고 수도도 들어오는 우리 당이 되었는데 왜 강용석 의원 것이 애국적인 저런 방송을 해서 이번 선거에도 엄청난 도움을 받지만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거기 이준석이 주변에 사람들이 호가호의하면서 그걸 막았는데 그건 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선거 전 가운데 상당히 거친 그런 상대방 공격들이 주어졌을 때 통상 좌파들에 비해가서 국민의힘이 조금 점잖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잖다는 표현이 좀 점잖은 표현이고 사실 야성이 없지 않습니까? 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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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성이 없는데. 그리고 좀 싸가지가 없고 좀 이기적이고. 그런데 가세연이 톡톡한 역할을 했거든요. 농공행상을 따지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경기도지사의 공정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당내 경선을 거쳐서 경기지사의 본인이 출마해보겠다. 그러면 또 당내 경선도 굉장히 뜨거워질 것이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보니까 결론을 그냥 정해놓고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 국민들 눈에 어떻게 그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당 지금 최고위원회도 완전 이준석이가 장악을 해갖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며칠 전에 2, 3일 전에 강용석 가로설위연구소에서 이준석이 성상나비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들어봤는데 틀림없더라고요.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입당을 부러워하는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니까 세상 경험도 없고 이것이 지한테 덕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도 모르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당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답답해서 기가 찹니다.